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부모님을 똑 닮았네요 부모님을 똑 닮았네요 나 그거 완전히 외우고 있어 나 그거 완전히 외우고 있어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합시다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합시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이미 준비해뒀어요 문제 일으키지마 문제 일으키지마 그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거야 그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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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자주 해 당신 아직도 화가 나 있군요 당신 아직도 화가 나 있군요 2번을 끝으로 완전히 2번을 끝으로 완전히 2번을 끝으로 완전히 그는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는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는 자제력을 잃었어요 참고 견뎌요 어쨌든 고마워요 어쨌든 고마워요 문제 일으키지마 처신 잘해 난 그럴 배짱이 없어 난 그럴 배짱이 없어 화장실 다녀올게 화장실 다녀올게 그것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어 진지한 표정 지어 진지한 표정 지어 너 너무 튀어보여 너 너무 튀어보여 너 너무 튀어보여 너 너무 튀어보여 옷이 날개야 내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내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 누가 내 얘기하나 귀가 간지럽네 누가 내 얘기하나 귀가 간지럽네 조건이 뭔데 조건이 뭔데 그는 화를 좀 풀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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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만반의 준비를 갖춰 우리 통했네요 우리 통했네요 우리 통했네요 우리 통했네요 식은 죽 먹기야 그게 다야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그럼 난 뭐야 찬밥이야 찬밥이야? 그럼 난 뭐야? 찬밥이야? 해낼 때까지 해야지. 해낼 때까지 해야지.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낼 거야.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낼 거야. 불행이도 불행이도 우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적절한 사례야. 적절한 사례야. 본업에나 충실해. 본업에나 충실해.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우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우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서두르면 일을 망쳐요. 서두르면 일을 망쳐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힘 좀 썼어. I've held some strings. I've held some strings. 내가 힘 좀 썼어. 미안하다면 다야. 미안하다면 다야. 그러는 너야말로 옆으로 좀 가봐. 옆으로 좀 가봐. 옆으로 좀 가봐. 감사합니다. 옆으로 일을 망쳐요. 여기가 이 혹은 부부의 , 옆으로 좀 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